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유전자 가위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유전자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유전자 가위의 발명 과정 그리고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최근의 후일담까지 유전자 가위 기술의 가능성과 현 상황에 대해 소개합니다. 유전자 가위는 이름대로 dna의 원하는 위치를 잘라내고 편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통칭해 유전자 편집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은히 크리스퍼 카스 나인이라 부르는 최근의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유전자 가위는 징크 핀거 뉴클리에이즈, 다른 말로 아연 손가락 또는 아연 집게라 부르는 방식입니다. 1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로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징크 핀거 단백질과 dna를 절단하는 포키 도메인을 결합해 사용합니다. 문제는 설계와 제작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다는 점이며, 장점은 생체내 전달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이후 탈렌이라는 2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등장합니다.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 라이크 이펙터 뉴클리에이즈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방식이며, 이 뒤를 잇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 나인입니다. 발견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후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징크 핀거 단백질과 메가 뉴클리에이즈는 1985년 처음 발견됩니다. 이를 통해 1996년 아연집게 유전자 가위 기술이 처음 탄생하며, 2001년 동물을 대상으로 적용에 성공해 유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탈렌의 핵심인 테일은 2009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미 유전자 편집 기술이 탄생한 이유였기에, 이는 곧이은 2010년 2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로 등장해 사용됩니다. 의외로 크리스퍼 카스 나인의 핵심인 크리스퍼라는 특징은 1987년 발견됩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적합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는 못했으며, 첫 등장은 2012년 DNA를 자르는 능력이 있는 카스 나인과의 복합체를 통해 3세대 기술이 발명되죠. 2013년에는 동물 모델에 대해 적용되었고, 오레지아는 2020년 노벨 화학상이 수상되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유전자 가위 기술로 자리매김합니다. 3세대 이후 또 다른 유전자 편집 기술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발표된 베이스 에디팅 기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의 프라임 에디팅이 대표적입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카스 나인은 이름에서부터 예상할 수 있듯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크리스퍼는 Clusters of Regularly Inter-spaced Palindrop Repeats의 줄임말로 해석한다면 규칙적으로 간격을 둔 회문 반복 클러스터라는 의미입니다. 생화학 및 생명과학 분야와 관련 없다면 흔히 보기 어려운 회문이라는 표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Never old or even 이라는 문장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정보를 갖는 것을 회문이라 합니다.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우영우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서열의 두 반쪽은 필연적으로 상보적이어서 염기 쌍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문 서열이 전사되어 RNA를 형성할 때 헤어핀 모양의 2차 구조를 만들 수도 있죠. 크리스퍼는 세균의 DNA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염기 서열을 읽혔습니다. 1987년 일본 오사카대의 나카다 교수팀이 최초로 우연히 발견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미생물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의 일종임을 규명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의 정보 일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 이후 저장된 정보는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금 침입할 때 이를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목적입니다. 크리스퍼 영역은 RNA로 전사되고 잘게 쪼개진 후 세포 내 카스9 단백질과 결합해 RNA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그 세균에 침입하면 크리스퍼 카스9 복합체가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인식해 결합한 후 절단해 세포를 보호하는 방식이며 이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유전자를 잘라낼 수 있겠죠. 결국 유전자 가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카스9이라는 단백질 구조체가 필요하며 카스9은 DNA를 자르는 제한 요소로 가위의 칼날과 같습니다. 단순한 이름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인데 가이드 RNA라는 의미의 G-RNA와 결합해 G-RNA가 안내하는 특정 DNA 서열에 결합해 정확하게 이중 가닥을 잘라냅니다.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의 발명은 두 명의 과학자에게 노벨상이 수상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에마니엘 샤르팡티에입니다. 샤르팡티에는 크리스퍼 카스9 복합체에 기존의 크리스퍼 RNA 이외에 트레이서 RNA가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트레이서 RNA가 크리스퍼 영역에 전사된 후 여러 개의 크리스퍼 RNA로 쪼개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한 것이죠. 당시 비정규직으로 유럽의 여러 연구소를 떠돌던 무명 과학자였던 샤르팡티에는 2011년 미국 미생물학회에서 제니퍼 나우드나 교수와 만납니다. 이미 구조생물학 및 생화학 분야의 세계적 대가였던 나우드나 교수는 샤르팡티의 연구 성과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주목해 공동연구를 제안합니다. 이듬해 6월 이들은 크리스퍼 RNA와 트레이서 RNA의 주요 부위를 연결해 싱글 가이드 RNA를 만들 수 있고 카스9 싱글 가이드 RNA 복합체가 시험관에서 싱글 가이드 RNA와 상보적 염기 서열을 지닌 표적 DNA를 절단할 수 있음을 입증해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현재 21,450회 인용된 상태로 유전자 가위의 노벨상 수상의 핵심입니다. 이후 여러 검증과 개발을 통해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는 기존의 1세대 및 2세대 기술에 비해 더욱 선택적으로 설계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죠. 언제나 새로운 과학기술의 탄생은 흥미를 이끌어내지만 과연 실제로 쓸모가 있을지 정말 우리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문을 받고 납니다. 유전자 가위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유전자 가위로 치료에 성공하고 있는 하나의 질환은 유전적 요인으로 적혈구가 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겸형적혈구 빈혈증 그리고 베타지중해 빈혈증입니다. 난 모양의 적혈구는 유전정보 오류로 인해 단 하나의 아미노산이 잘못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며 탄소 운반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빈혈을 유발함과 동시에 혈관 내에 섬유 형태로 쌓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크리스퍼 카스나인을 이용한 치료제 CTX-001은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편집해 정상적인 적혈구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 치료법은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2023년 미국 FDA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피가 멎지 않는 혈우병 환자의 FV3 유전자 변이를 정상화한 사례도 있고 레버 선천성 흑암시라는 유전적 시각질환의 경우에도 에디트101이라는 치료제를 통해 환자의 유전자 변이를 정상서열로 교정했습니다. 1회 투여만으로도 막막 기능 회복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인 HIV 감염 환자의 CCL5 유전자를 크리스퍼로 절단해 바이러스 수용체 결합을 차단하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으며 컬러 증후군 동물의 뇌신경 연결을 복구해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 가능성도 입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사설 크리스퍼 카스나인 치료 기술의 성과로 최근 어린아이의 유전질환을 개선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후 48시간 내 무기력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혈액검사 결과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 범위인 9에서 33 마이크로 몰퍼리터를 훨씬 초과하는 1000 마이크로 몰퍼리터 이상임이 확인됩니다. 카바모엘 인산 합성요소 원결핍증 이라는 시기 유전질환의 중증 진단인데 6개월 만에 생명을 위협하는 이 대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맞춤형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치료법을 설계하고 개발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연구팀이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이 실험적 치료법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맞춤형 치료를 처음 받은 이후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났고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약물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은 크리스퍼 카스 나인 기술은 유용함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유전병이라는 대응 불가능했던 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거대한 시장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에 이익관계를 갖는 여러 집단들이 등장하였으며 특허권에 대한 절묘한 기준 변경으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2012년 5월 CVC 그룹은 크리스퍼 카스 나인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최초 출원합니다. CVC 그룹은 다우드나와 샤르팡티의 연구 집단을 의미하는데 다우드나가 소속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샤르팡티에가 소속된 유니버시티 오브 비엔나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팀이자 리더인 엠마니엘 샤르팡티에를 묶어 CVC라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최초 특허는 진액 생물이 아닌 원액 생물 즉 세균의 유전자 편집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이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살펴봤듯 2012년 6월 사이언스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경쟁 연구팀이 등장합니다. 오로드 연구소에 펑장 박사는 동물, 식물, 인간 세포 등이 포함된 진액 세포에 적용하는 특허를 2012년 12월 출원합니다. 이들은 CVC그룹과 같은 시기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1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입니다. 이 역시 19,466회의 인용을 가져 단순한 콩꼬물 주워먹기 후속 연구가 아닌 경쟁적인 연구였다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당연히 빠르게 등록될수록 좋은 만큼 브로드 연구소는 신속 심사 절차를 통해 심사를 요청합니다. 이후 2014년 4월 브로드 연구소는 진액 세포에서의 크리스퍼 카스나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특허 분쟁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CVC그룹은 2012년 5월 특허 선출원 이후 8월 성공적으로 논문을 게재합니다. 이에 비해 브로드 연구소는 반년 늦은 2013년 2월 논문이 게재되죠. 연구 결과 등록에 대한 우선순위는 명백히 CVC그룹에 있으며 이는 노벨상 수상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출원 시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브로드 연구소가 진액 생물에 대해 출원하였으며 CVC그룹은 2013년 3월에서야 같은 청구항에 대한 특허가 출원됩니다. 문제는 2013년 3월 16일 시행된 AIA가 발명을 먼저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닌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선 발명가 제도에서 선출원자 제도로 전환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사실 이는 특정 팀을 밀어주기 위한 불법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선출원자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여기 발맞추어 미국도 제도를 통일한 것뿐이며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 AIA가 통과된 후 공지기간을 거쳐 2013년 시행된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히 달라지게 되죠. 이후 2013년 10월 브로드 연구소는 신속 심사 절차를 요청했으며 2014년 특허가 등록됩니다. CVC그룹은 특허 범위를 확장해 재신청한 후 2015년 이후 브로드 연구소 특허에 대해 침해 절차를 요청해 중복되는 발명이 있을 경우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첫 결과는 2017년 2월 나왔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브로드 연구소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CVC그룹의 연구가 세균 수준에서의 실험에서 그쳤었으며 진액 세포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술을 간단히 포기할 수는 없겠죠. 2019년 CVC그룹은 새로운 특허 출원을 통해 다시 인터퍼런스 절차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특허청은 브로드 연구소에 손을 들어 2022년 2월 진액 세포에서의 크리스퍼 카스나인 기술 적용에 대한 발명이 먼저 입증되었다 최종 결정합니다. 실제로는 현재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2016년과 2019년에 CVC그룹과 브로드 연구소 간의 침해 절차 외에도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내 김진수 교수를 필두로 한 툴젠과의 침해 심사도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두 기관 모두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조건 알고 있을 거대 기업 시그마 알드리치 역시 2021년 6월자로 두 기관 모두와 침해 심사를 시작했죠. 그야말로 미래 유망 기술과 거대 시장을 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학술적 우선권을 갖는 CVC그룹은 이제 나가 떨어진 걸까요?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CVC그룹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특허청에 2022년 결정을 재검토하라 명령합니다. CVC그룹의 진액세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미 브로드 연구소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바탕으로 4억 달러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며 반면 CVC그룹은 특허 분쟁으로 인해 상업적 진출 기회를 제한받아 왔기에 소유권의 회복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위원회 판결문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사회와 비엔나 대학교 그리고 에마니엘 샤르팡티엘을 통칭해 위원회로 그리고 브로드 연구소와 MIT 및 하버드대학교 이사회를 통칭해 브로드로 지칭하는 것으로부터 이 거대한 세력들을 체감할 수 있죠. 수십 페이지의 상세한 사유를 넘어가고 결론만 본다면 심판원의 서면 기재 결정은 인용하며 브로드 측의 반대 항소는 실익이 없어 기각한다 쓰여 있습니다. 또한 심판원이 발명의 완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 판단해 심판원의 판단은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환송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이미 살펴봤듯 유전자 가위 기술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미래 유전자 편집 기술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과거 노벨상과 특허권 등에 대한 분쟁은 흔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3년 프랑스의 릭 몽타니에와 미국의 로버트 갈로는 각각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주장하며 특허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분쟁은 프랑스와 미국 양국 정부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으며 1987년 프랑스와 미국 정부는 두 과학자를 공동 발견자로 인정하고 특허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노벨 위원회는 200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몽타니에와 그의 동료 프랑스와 바레시누시를 선정하였으며 갈로는 제외됩니다. 이 과정에도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몽타니에와 갈로는 결국 사의를 회복해 함께 회고록을 쓰기도 하는 등 학문과 특허권의 영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존 펜은 분석화학자로 전기분무이온화 기술을 개발해 20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술의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 자신의 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했으며 이에 대해 예일대학교는 대학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규정이 명확했기에 법원은 예일대학교에 손을 들어주었고 펜은 특허권을 상실합니다. 이외에도 2018년 혼조다스쿠의 PD1 단백질 발견을 통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이후 나나피버암연구소와의 특허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 모든 위대한 발견과 발명 이후에는 뜨겁게 달아올았던 관심 이후 가려져 있던 후일담들이 숨어있고 납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퍼 카스나인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3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로 계속해서 연구되어 왔으며 지금도 새롭게 개선되고 있는 기술 분야입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진보에서 그치지 않고 유전병의 치료가 하나씩 가능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큰 파급력을 가진 중요한 기술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이는 거대한 경제시장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에 현재 여러 기업들이 특허 싸움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